집이야 규민이다 안녕 구루야 일로와 이리와 흐흫 흐흫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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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나 설현이 라이브 너무 끊겨요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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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루야 구루야 구루 많이 컸죠? 구루가 네 장난감 안 좋아하나봐요 이게 좋아? 구루야 제 얼굴은 안돼요 구루 신영 언니 닮았대요 구루야 구루야 아직 방송하나요? 호이 호이 일로와 그러면 저는 이제 서연이의 방송을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꾸루도 안녕 빠이 안녕